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인연을 잘 만나서 행복하게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인연을 만나서 내 인생이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죠 근데 딱 왜 이 말을 하냐면 엄마는 내 신랑을 만나면서부터 인생이 조져버렸어 조졌다는 소리는 이 사주가 아저씨는 버는 족족이 내 주머니에 돈을 채워주지 말았었어야 돼요 엄마 주머니에 버는 족족이 본인이 한량으로 바깥에다가 내게 세워나갔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아저씨가 65 65 64세 참 엄마를 어떻게 놔줬어 엄마를 어떻게 옆에서 같이 살았어 바람피웠지 그치 왜냐하면 나는요 너고 64세 내가 전부 볼게 엄마 64세 62부터 원래 처음부터 이 아저씨는 한량의 끼를 가지고 사셨던 분은 맞아 하지만 62부터 이 아저씨는 내가 버는 족족이 버는 족족이 57세부터 그랬어 근데 57세는 그거는 난 모르겠고 62부터 내가 엄마 좀 안 따라해 62부터 이 아저씨는 아마 오리지널로 바깥으로 아마 내가 살림을 차렸으면 차렸어야 된다고 차렸었지 그때부터 분명히 차렸었어야 되고 이 아저씨는 돌아다니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셨어야 돼요 차고 치는 거야 차고 치는 거 여기저기 돌아다녀 그렇지 출장 가고 그러니까요 아니 돈은 벌었어 그냥 근데 지가 다 썼어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엄마 돈은 벌었어도 엄마 주머니에 안 들어왔었어야 되고 그리고 바깥으로 안 들어왔어 한 푼도 바깥으로 분명히 딴 주머니를 찼었어야 된다고 근데 57에 그 사람을 만났던 뭐를 했던 진짜 이 사람이 바람이 나기 시작한 거는 62에 분명히 딴살림을 차렸었어야 된다고 딴살림을 차렸었어야 되는데 이분이 엄마는 어쩌나 이 사람이 처음이 아니었네 나한테는 세 사람이 들어와 여자가 여자가 세 사람이 들어온다고 세 사람이 들어와서 엄마는 원래 이렇게 물어볼게 엄마 사주에는 이 아저씨를 만났어도 원 아저씨를 만나지 말았었어야 돼요 원 아저씨가 그러니까 원래 아저씨 첫 번째 신랑 내가 말이 좀 첫 번째 신랑 이 놈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엄마는 1부 종사 2부 종사를 못하고 살으라는 사주를 갖고 있다고 큰 녀석 살았는데 그러니까 살았는데 용캐도 아저씨가 바람이 났으니까 엄마가 산 거야 왜 이 아저씨가 집에 잘 들어오지 말았었어야 되거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아저씨가 아저씨가 집에는 잘 껴들어 들어왔어 껴들어왔어 개놈 아저씨네 어제는 놀고 근데 이 아저씨를 느끼면 엄마가 매일같이 잠을 못 주무셨나요 맨날 아저씨가 언제 들어오나 맨날 어떻게 아나 아니 그러니까 이 눈이 눈알이 눈알이 빨갛게 네 그랬어요 빨갛게 잠을 못 자면서 언제 들어오나 이 개놈 새끼 뭔 새끼 하면서 핸드폰을 지새기면서 그걸 살아온 세월이 두뇌 갖고 살아온 세월이 7, 8년 아니 내가 아저씨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는 여노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 두뇌해서 잠을 못 잤대니까 7, 8년 그래도 내가 딜을 밟지는 않았어 또 물어볼게 차에 참 희한한 거를 비춰주네 차에 비아그라가 그렇게 많나요? 차 안에? 응 비아그라 내가 몇 번 찾아냈지 그치 차 안에서 그런 건 아니고 가게에서 가게에서? 나는 그러면은 비아그라를 차에서 먹고서 가게로 가시나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아저씨 옆에는 비아그라밖에 없어 어? 그러면 그러면 그거를 참 많이 즐긴다는 소리야 응 그래요 참 그거 없이는 아저씨가 못 살아 응 그 낙으로 아저씨는 지금까지 사셨대요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아저씨가 필요할 때 엄마가 안 줬대 아저씨 말이 그래 난 그걸 싫어했어 그러니까 아저씨가 아니 그래 일단은 그게 신나기 싫었어 근데 굉장히 싫었는데 자식을 낳고 그리고 또 내가 또 양반이라 내가 민씨거든요 그래서 이보종사는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엄마 사주에는 그 사주를 갖고 있고 근데다가 엄마 성향이 참는 성향이니까 지금까지 사셨지 안 그랬으면 엄마는 벌써 아저씨하고 종점을 찍었었어야 돼 근데 찍어야 돼 이 아저씨는 정말로 했잖아 성적으로를 너무 많이 좋아해요 좋아한 데다가 한량을 한량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만족을 한 여자를 갖고 만족을 못 느끼고 사는데 이게 엄마를 만나서부터가 아니라 이 아저씨는 젊은 시절부터 이 아저씨는 이 끼가 끼가 비쳤어요 끼가 비쳤고 보였고 그랬는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7, 8, 9, 10년 전에 아저씨가 예를 들어서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게 뭔 말이야 그때부터 아저씨가 10년 전부터 내 일을 가지고 내 일을 가지고 뭐를 하기 시작했나요 10년 넘었고 그러기 시작한지는 10년이 넘었고요 나하고 들킨다면 그래도 걔하고는 몇 년 놀았겠지 그래서 오래됐은 게 나한테 들켰겠고 순진해서 금세 들켜 근데 아저씨가 1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내가 바깥에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전 일을 지금 일을 하기 시작한 게 10년 그 짝으로 나한테는 비춰져요 자전거를 자전거를 알바해 바깥에서 자전거 닦는 일을 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바깥에서 해 그걸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저씨가 두 개를 하고 있어 두 개를 그때부터 아저씨가 내가 바깥에 물들기 시작했고 물들기 시작했고 이 여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가 걸쳐서 온 세월이 어느덧 그 시기가 됐다고 분명히 그러는데 어 이렇게 물어볼게요 엄마가 아무리 양반이라고 해도 양반분이라고 하셔도 너무 아저씨를 왜 쨍쨍쨍쨍쨍쨍 거리는 게 아저씨는 듣기 싫다라는 말이 뭔 말일까 지금 행동을 잘못하니까 행동을 잘못하고 되니까 잘못하는 것도 하는 건데 아저씨를 지어잡으면 엄마가 아저씨를 지어잡으면 그걸 놓지를 않는데 엄마가 성이 풀릴 때까지 그렇지도 못하네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렇다는 게 아니야 나도 대단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분명히 엄마 성격에 풀릴 때까지 아저씨를 잡아놓고 가만히 거기에서 아저씨 풀릴 때까지 아저씨 산자에 지금 말하는 점사로는 그래 마누라가 무섭다 당연하지 무섭지 행동하고 당연히 경호에 어긋난 짓만 안 하면 내가 뭐라고 안 해 그치만 경호에 어긋난 마누라가 무섭다 나는 마누라가 싫다 어 그래서 어느 때는 들어가는 것도 집에 들어가는 것도 동네 한 바퀴를 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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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는 집에 들어가는 격이다 그래서 아저씨가 다른 사람과 있을 때가 정말 행복하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지금도 딴살림을 하고 있어? 어 근데 아니 지금 딴살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7년 전에 엄마네 아저씨가 서류를 들이내미셨나요? 한 번 있었어요 안 살라고 작전했었어요 법원까지 갔었어요 어 한 번 둘이 내밀었대요 어 법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엄마가 싫다고 싫다고 하셨나요? 내가 싫다고 하지 지가 싫다고 해서 못 찍은 거야 자기가 서류를 뒤밀었는데 본인이 싫대? 엄마가 뒤밀었어? 아니 내가 가자고 했지 가자고 했는데 7년 전에 그때는 왜 그러냐면 애들 여워야 돼 애들 예비사회 예비 며느리가 있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때 때를 놓쳤어 내가 그때 때를 놓치고 여전까지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지금은 내가 엄마네 부부들을 느꼈을 때는 이별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렇네 그런 게 다 부부야 이별이 들어오지를 않아 왜냐하면 엄마 이별수가 들어왔어요 이별을 하셔야 돼요 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이별수가 들어온 시기가 그때 엄마가 하지를 못했으면 놓쳐버려서 지금은 이별이라는 게 들어오지를 않고 그냥 그거에 현실적인 삶에 묻혀서 아저씨가 그냥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눈치껏 들키겠다 싶으면 또 잣중을 해서 또 이렇게 치를 안 내고 내가 잔머리가 이제는 능숙해지셔서 이제 엄마를 다룰 줄을 알아 엄마를 어떻게 다룰 줄을 아시고 엄마를 어떻게 피해갈 줄을 이미 알아버리셨어 아저씨가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는 이미 부부가 이미 그렇게 돼버려서 이제 이미 이제 지났어 지났는데 그거는 이미 지났어 근데 참 아까운 자식이 있어요 아까운 자식이 있어요 남매 뒀어요 아까운 자식이 있다라는 소리는 참 엄마가 나랏록으로 이렇게 아이를 키우려고 했는지 아니면 가운을 입히려고 했는지 아니면 조금 그래도 알아주는 직업으로 이렇게 케어를 해주려고 엄마가 했었는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자식이 지금 아들이 아들이야 조선은 못하겠는데 응? 응 응 걔가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가운을 입거나 잘 못 풀렸어 이거를 하거나 잘 못 풀려서 지금은 우선은 지금은 이제 목수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가 그게 좋대 또 좋대 응 그냥 그게 마음에 든대 그리고 걔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뭐 때문에 궁금해서 왔느냐 하면 서방도 서방이지만 아들이 3년 전에 집을 사놨는데 입주야 지금 근데 그걸 팔아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점을 봐주잖아 아들 응 응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팔릴 수 있을까 팔려요 팔려요? 내놓을까? 팔려요 그게 그렇게 속 썩일 집은 아니야 왜냐면 엄마 내가 샀을 때는 비싸게 샀을지는 모르겠지만 비싸게 샀어요 3억에 비싸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엄마가 팔 때도 그렇게 손해를 보게끔 들어오지는 않아요 목을 봤을 때는 목이 좋아 아냐 좋아 목이 봤을 때는 막 이렇게 허접한 데 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 근데 이걸 왜 굳이 피 파시려고 해 왜냐면 내가 말할게요 이게 나중에 이 집이 효자 노릇을 하고 효녀 노릇을 할 건데 그냥 나도 이 집을 나한테 팔지 마요? 나한테 굳이 피 왜 팔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가 뭐가 큰 무슨 물건이 들어서게끔 보여요 옆에가 근데 약간의 신도시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는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 오피스텔 같은 아파트거든 근데 그게 뭐 얘가 16층이라나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동수도 크고 엄청 크더라고 근데 지금 얘가 얘가 지금 팔린다 하면 엄마는 분명히 산 것보다 손해를 보고 팔아야 돼 왜냐면 근데 안 팔리지는 않아요 손해보지니까 그 식이가 골탕 먹이지는 않아 근데 나는 이상하게 얘가 나중에 효자와 효녀 노릇을 할 물건인데 왜 굳이 피 얘를 팔려고 하나 엄마가 지금 돈에 쪼달려서 팍 빗덩어리에 앉아서 막 그렇게 하는 걸로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를 않는데 얘가 나중에 봤을 때 정말 누구한테든 얘가 큰 재산이 된 걸로 느껴지는데 나는 운때를 봤을 때는 엄마가 굳이 피 안 팔아도 된다는 걸 보여요 얘를 팔면 한두 푼은 손해를 본다는 소리가 나와 근데 엄마가 얘를 팔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집을 또 살 수 있는 시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당분간 당분간 집 살 수 있는 시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 어찌됐든 간에 근데 얘가 뒀다가는 내년에 내후년에는 이상하게 이게 돈이 조금 뛰게끔 보여 그때 판다 하면 엄마가 엄마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내 주머니에 실속을 챙기겠죠 하지만 지금 판다 하면 약간의 약간의 손해를 볼 일이 뚜렷하게 있다라는 게 들어와 그러니 엄마가 이미 고생할 만큼 고생했어 왜? 신랑하고의 이미 이별수는 지났고 그냥 무덤덤하게 지금은 너는 네 인생 나는 나 인생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형국이고 애들을 봤을 때는 참 아까운 아들이 지금 조금은 주춤한 것도 사실이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근데 목사일을 하든 뭐를 하든 이 아이가 생활력이 없는 아이는 아니에요 생활력이 없는 아이가 아니고 자기가 앞가림을 정말로 할 수 있는 자식이기 때문에 엄마는 이 아이가 나중에 훗날에 봤을 때는 엄마한테 효자 노릇을 분명히 할 것으로 들어와 그래서 엄마가 이제는 어느 정도는 고생길은 이미 풀렸어요 풀려야 돼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풀려야 돼요 내년부터는 엄마가 풀려야 돼요 오늘 봤을 때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데에서 이게 조금 융통이 순환이 된 걸로 들어와 근데 저희 집은 어때요 저희 집도 좀 팔았으면 하거든 팔고 딴 데로 좀 옮겼으면 하는데 팔릴까 아니면 이사 갈 수 있을까 엄마는 갈려면 넓은 평수로 가셔야 돼요 조금 넓은 데로 가야죠 그러니까 넓은 평수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고 조금 안 해도 되고 아니야 넓은 평수로 엄마는 갈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는 엄마가 갈 것 같아 올해 올해 이게 좀 어느 정도 해서 조금 갈 것 같고 갈 때 갈 때 엄마가 지역만 저기만 알려달라 방향만 잘 보고서 가시고 나면은 괜찮고 훗날에 아들이 엄마랑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나 보다 그래요 아니 가게를 지가 목숨을 배우고 아빠는 차 교통에 있으니까 같이 뭘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를 케어를 한다고 아들이 저기 시골로 갔으면 나는 하는 거지 엄마 혼자 생각 몸도 안 좋고 해서 근데 이제 그거야 내가 이러라 저러라고는 못하니까 그렇고 근데 우리 아저씨는 언제 끝나? 여자 그지랄하고 안 끝나 그냥 그지랄하고 살아 그지랄하고 끝까지 살고 아니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여자는 뚜렷턱이 없는데 그 어디 좀 이상한 데 댕이넘 것 같아 내가 내 예감이 그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아저씨 병 생겨 아니 글쎄 지금도 병이 왔어요 싱싱 parlament 안 좋아 병 생겨 그래가지고 난리야 근데 그 어디 그런 데를 댕이나봐 여자를 뚜렷턱에 정해놓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떻게 그냥 자기 몸분으로 댕이너 데 댕이넘 거 같아 왜냐하면 아저씨는 성향이 그렇게도 그렇지만 좀 오리지널 한량끼를 갖고 계시고 조금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런데 안 갈 수는 없잖아. 내가 안 대주니까.